안녕하세요. 저는 본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이 영상 자서전을 선물해 드리게 되었습니다. 처음엔 경연 쩌거 하시더니 영상을 보시고서는 어찌나 기뻐하시던지요. 이 시디를 보시고 친인척은 물론 주위 지인들께서도 너무 부러워하시면서 난리가 났습니다. 저는 이 영상 하나가 가문을 이토록 화목하게 또 빛나게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. 부모님의 지혜와 얼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가장 큰 효도가 되는 영상 자서전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선물해 보세요. 나중에 부모님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는 늘 함께 할 것입니다. 인류 최초로 기획한 통찰력의 대가 박서포터TV가 제작합니다. 북자서전보다 파격적인 가격에 모십니다. 우리 가족 스토리 영상 자서전 지금 바로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하세요.